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충훈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2021년 2월 14일이에요 원래 이제 2월 14일 음 뭐 밸런타인데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이제 안중근 이사 안중근 장군 사형선고 받은 그 기념일 이걸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역사 컨텐츠를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는 해야되겠고 근데 설날 연휴고 그래서 사실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했어요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녹화영상으로 켜는 이유는 그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인터넷 신호가 안들어오는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을 좀 녹화로 좀 원래 계획했던 분량보다 좀 범위를 줄였어요 좀 더 많은 소재들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어차피 그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폰으로 네트워크를 잠깐 빌려가지고 영상을 올릴거라서 이제 데이터가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은 좀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좀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아무래도 2021년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분은 가경자시죠? 이 두 분이 1821년생이세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이제 탄생 200주년 가톨릭에서 기념 희년으로 정해놓은 해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와 가톨릭 신앙을 좀 약간 이번 세부 주제로 한가지 세부 주제만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내가 방송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분량이 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량은 부득이하게 양을 줄이게 됐어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양을 줄이게 돼서 그 이번은 분량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연계 컨텐츠로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인 가톨릭 사제 제1호, 제2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고 특별 희년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로서 안중근 토마스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요 내가 그동안 여기를 중점으로 그렇게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오래 한번 여기를 다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1년 2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에 생방송을 진행을 한 다음에 사형선고 기념일에 맞춰서 2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설날 연휴 중에 내 아파트 단지 통신 회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내가 방송할 때는 아프리카TV 프릭샷으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고 녹화를 뜨는데 그 녹화를 할 때는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해요 이제 약간 프릭샷은 엑스플릭 기반이고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OBS 스튜디오 기반이라서 좀 이제 조작 방법이 살짝 다르긴 한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쓰는 이유는 만에 하나 실제로 거의 하지는 않는데 이제 동시 송출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사실 근데 동시 송출할 거면 스포츠 BJ 떼는 게 속 편한데 뭐 그래서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동시 송출을 위한 세팅만 해놓고 네 녹화만 하고 있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 안중근 토마스의 프로필을 보자면 네 본관우 수능 초호가 1000개 아명이 응칠 네 그 가슴이랑 배에 점 7개가 있어서 응칠이라고 응답하라 1997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본명은 이제 중근인데 세례명이 토마스죠 자 토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고 이제 나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가 11명으로 줄었다가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 자리가 이제 벽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제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처음에 보고 알려줬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가 처음에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나의 주인인 나의 하느님 그렇게 외쳤었죠 보고서야 믿었지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 형제가 이제 가톨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원래 이제 부친인 안태훈 진사가 원래 개화파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릴 때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갑신정변 때문에 당시 이제 김옥균이 그 일본 쪽하고 손을 잡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는데 청이 개입을 하면서 그 3일만에 정변이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후에 황해도 신청군에 이제 청계동으로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1894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황해도 관찰사로 있던 정현석이 이제 청계동에 나름 이제 사병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원 요청을 해요 이때 이제 안태훈 진사의 사병이 이제 출동을 하는데 사실 이 사병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 장군이에요 당시 이제 백범이 세 살이 더 많았고 당시 이제 황해도 지역에 동학 접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때 안중근 장군의 그 부대가 사실 이제 그래 동학농민군들 중에서 일부를 진암을 한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동학 그 지도부하고는 좀 이제 다른 쪽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백범이 좀 당시 황해도 지역 그 접주들이 좀 약간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범이 접주 자리를 내려놓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압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안중근 장군의 집에 잠깐 그 살게 됐죠 살게 됐는데 이후 이제 안중근 장군의 집안은 가톨릭으로 가게 되고 백범은요 백범은 이제 동학에서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이제 이 이후에 치아포로 가서 의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가명으로 인천 감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 복역을 하다가 이제 공주로 탈출하죠 공주 마국사로 탈출을 해서 그 머리도 밀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귀를 잠깐 하죠 머리까지 밀고 이제 숨어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밀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사유로 환속을 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다가 백범은 그 이후에는 개신교로 가게 돼요 백범은 그 첫 번째 약혼녀가 이제 사별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 좀 이제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범은 이제 나중에 죽을 때도 원래 그 그날이 교회 나가는 날이었는데 차가 고장나서 못 나갔다가 변해당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어쨌든 그 안중근 장군 집안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잖아 근데 이제 동학농민군 향장 중에 유만현이라는 사람의 군대를 진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압수했던 쌀 500석을 그냥 군량미로 쓴 거야 군자금으로 써버리니까 원래 이제 그 반란 진압을 하게 되면 반란군의 그 자산 군자금 뭐 이런 건 다 국가 세금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국가하고 상의 없이 그냥 군량미로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그 쌀 500석을 원상복구해라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니콜라 빌렘이라는 그 프랑스 출신의 사제를 만나게 돼요 니콜라 빌렘인 신부의 한국 이름은 홍석구고요 그래서 왜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 그 가톨릭 교구의 초창기 사제들은요 처음에는 막 그냥 가성직 제도를 이리저리 흉내내다가 이거는 이제 성사는 무효다 성품성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래서 이제 가성직 시대가 있었다가 그 북경교구 주교가 이거는 성사는 무효다 해가지고 그대들이 사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북경교구에서 사제를 보내주겠다 해서 온 신부님이 주모모 야고부 신부님이에요 주모모 야고부 신부님이 이제 신유박해 때까지 활동을 했고 그 이제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교황청에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북경하고 이제 조선하고 교구가 정식으로 분리가 돼요 이 조선교구가 현재 서울대교구고요 그래서 조선교구로 분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처음에 신부님들이 없으니까 그 마카오에 파리외방 성교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저 땐 그래서 마카오에서 신부님들이 마카오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가톨릭은 그 프랑스 사제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각영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이 두 분을 빼고는 대한제국 선포될 때까지 그 그러니까 거의 대한제국 시대로 오기 전까지 나머지 신부님들은 다 프랑스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한국인 제3호 사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프랑스 신부님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 황희도 지역을 홍석구 신부님이 이제 성교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진사 집안이 이제 컨택을 한 거지 좀 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도움을 그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홍석구 신부님하고 이 안진사 집안하고 좀 관계가 긴밀해져서 결국은 가족이 또 세례성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세례성사를 받아서 세례명을 토마스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의병활동을 하다가 2등 방문을 상대로 의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꼬레아우라 외치고 그 릴준 과목에 수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선고 이후에 그 조선교구에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를 신청을 해요 당시 조선의 여덟 번째 교구장이 귀스타브 샤르마리 미텔이라는 주교였어요 이 미텔 주교는 사실 나름의 그 유명한 주교인 이유가 바로 서울 도심에 있는 명동 주교자 성당의 그 봉험미사를 집전한 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건축 담당은 그 코스트 신부라고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제 미텔 주교가 그 꽤 교구장을 오래 해요 미텔 주교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 정식적으로 그 성교가 자유로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바뀐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꽤 오래 하는데 사실 이 미텔 주교는 나중에 그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 배고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에도 좀 나름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당시 프랑스가 영국하고 좀 한 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관계였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좀 일본을 좀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때 그래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그랬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관계라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일반 신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랑 병자성사 신청을 하는데 이제 미텔 주교가 2등 방문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 지금 일본의 그 흔히 말하는 총리를 내각 총리 대신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 2등 방문을 총 쏴서 죽였다 뭐 이거를 알고 나서는 그 그냥 살인범도 아니고 그냥 사형수도 아니야 그 약간 그런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미텔 주교가 그 거부를 해요 이 파견을 파견을 안해버린다 교구에서 안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안중근 장군하고 그 인연이 있는 홍석구 신부가 이제 미순 감옥으로 가가지고 그 병자성사를 진행을 해요 보통 병자성사는 내일모레 그니까 그 이후에 성사를 언제 받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사람을 상대로 그 진행을 하는 성사예요 그 이제 가톨릭의 칠성사가 있는데 병자성사는 다른 칠성사처럼 다른 성사의 형태가 확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병자성사의 이제 그 진행은 보통 우선 이 병자로부터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해를 한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를 또 하는 거죠 그 고해성사랑 성체성사를 묶은 게 병자성사라고 하고요 그 근데 이제 예비신자의 경우는 그 세례를 받을 때는 고해성사가 면제가 돼요 유아세례만 받고 나중에 천령성체를 따로 받을 때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서 병자성사가 필요한 예비신자 그렇게 예비신자도 병자성사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세를 줄 수 있어요 대세는 이제 사제가 만약에 대세 그 약간 대세라고 하는 일종의 세례성사인데 급하게 주는 세례성사예요 대세를 줄 때는 이제 가톨릭 4대 필수교리만 알려주고 급하게 주는 건데 천주전제, 삼위일체, 강생구석, 상선보라 이 네 가지만 알려주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자체를 주는 거는 꼭 사제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보통 대세를 준다고 하면 보통 이 연령회장 정도는 아마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일정기간에 교리교육기간은 면제하고 바로 세례를 주는데 그 군대 훈련병들도 대세를 받아요 그 자대가면 대세 아니에요 자대가면 이제 그 특정 부대 성당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정기간 예비자교리를 하는 그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훈련병일 때는 보통 대세를 받더라 훈련병은 몇 주 있다가 바로 자대를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병 같은 경우는 몇 주에 한 번씩 대세를 줘요 몇 주에 한 번씩 그 그냥 미사 직전에 그 이 사대교리만 딱 알려주고 이제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서 좀 더 그 관련 교육들을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잘 안하죠 사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이 그 약간 그 일명 야매세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병자성사를 군대 훈련병한테도 하기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홍석구 신부님이 안중근 토마스 형제한테 성사를 줘요 성사를 주는데 지금 교부장 직권으로 교부장이 어 우리 교부에서 사태 파견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갔냐 뭐 이런 거를 추궁을 해가지고 홍석구 신부한테 이제 성무집행 자격을 정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잔다르크의 사례도 있거든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 단순히 살인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정사목도 있어요 교정사목이라고 해서 그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서 그 사용수들한테도 지금은 성사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냥 이 미텔주교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 일본 빠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약간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자기 교구 그 소속 사제의 교구장 직권으로 그냥 자격정지를 때려버리니까 약간 그 약간 부당한 그 직무 정지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석구 신부가 교황청에 다이렉트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알아본 결과 집행 자격정지 처분을 없었던 걸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텔주교 개인의 이 결정이라고 보는 거지 이 안중근 장군의 관계나 뭐 백오인 사건 이런 거는 미텔주교 개인의 문제지 그 우리나라 가톨릭 전체가 당시에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네 오늘 좀 설명을 길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어떤 위인전에서는 네 개신교신자인 유관순 열사를 그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비유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좀 애매하죠 뭐 잔다르크 전개 있고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위인전에서는 위인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음 위인전에는요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 자 어쨌든 이 성녀 세인트 잔다르크 음 이 잔다르크 또는 요한나 아르크라고 뭐 두 가지 발음으로 불러요 요한나 아르크라고 하기도 하고 잔다르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음 그런데 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세례명 잔다르크 있었고 그 김세희 작가님도 세례명이 잔다르크예요 근데 이제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백년전쟁 영웅이잖아요 백년전쟁 때 이제 전투 중에 포로를 잡혔고 이게 브루고르니오 가문 안에 포로를 잡혀가지고 원래 오를레안 가문 편이었는데 그 브루고르니오 가문이 영국 종교재판으로 떠넘긴 거예요 당시 영국은 성공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영국 이 종교재판에서 잔다르크를 마녀를 몰아가지고 화형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프랑스 국왕이 이제 샤르 7세가 이 누명은 풀어줘요 누명은 풀어주는데 그 이후 잔다르크가 시성되기까지가 500년이 넘게 걸려요 500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 마녀 마녀사냥에 대한 뭐 그런게 좀 약간 세게 그 누르고 있었던 그 중세시대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여성이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누명을 벗고 성인까지 가는데 500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의롭게 싸웠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순교를 한거지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순교자라기보다는 증거자라고 해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 의 경우는 증거자가 되는 셈이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도 증거자에요 그 신앙을 증거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거에요 그 동양평화를 목적으로 이 동양평화론을 썼잖아요 이런 이런 그 활동을 들어서 나름 성인으로 공경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평화론을 쓰다가 죽은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름 충분한 증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가경자 지정까지는 아마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보다 그 작업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 10월 30일부터 이제 서울대교구 주관하에 본격적으로 시복 시성 작업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년은 안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 일단은 그 최소 유예기간이 있어요 아마 죽고나서 한 뭐 50년 아무리 빨라도 50년이 지나야지 그 관문을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전교황이었던 요한바오로 이세성이는 그거를 이제 유예기간을 면제를 했죠 그래서 베네디토 16세 교황 때 복자에 불렀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인까지 올리셨죠 음 자 어쨌든 당시는 이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형님이 이제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였는데 이제 안중근 토마스 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범으로 순교자는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함으로써 의연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 증거자다 그래서 동양평화사상과 노력은 신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으며 그를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계에선 아쉬울 수 있어요 아마 저기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또 개신교 쪽에서도 아마 그럴걸? 그런 연유로 그런 연유로 작업이 진행이 됐고 서울대교구가 약간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아직 시복시성이 되지 않은 순교자나 증거자 한 571명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런 나름 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한 57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인까지 올라간 분이 총 103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복자까지 간 분이 124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중근 토마스 증거자를 포함해서 시복을 추진을 하고 있다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조선 초대 교구장인 브리기예르 주교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그 이제 증거자로 인정은 하지만 아직 시복은 안 됐거든요 사실 그 사연이 있어 이분은 이제 신유박해 이후 이제 북경교구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첫번째 임명된 교구장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오다가 그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하고 선종했어요 그러다보니 시복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두번째 교부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은 기회박해 때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근데 원래요 시복시성 추진과 관련해서는요 해당 인물의 소속 교구에서 원래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중근 안중근 토마스 증거자의 고향은 황해도죠 근데 현재 황해도는요 북한에 있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요 가톨릭 교구만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교구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로 거의 현재 성교가 안된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제 직무를 담당할 주교를 뽑아요 근데 여기서 지명된 주교가 대전교구장이었던 유흥식 라자르 주교님이 그래서 대전교구의 홍성 홍주 생매장터 순교성지거든요 여기서 십자가의기 십사처를 보관하는 미사에서 강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복하고 시성을 추진한다 이거를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왜 대전교구가 지명이 됐느냐 대전교구 주교가 지명이 됐느냐 이거는 대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왜 굳이 대전교구장을 선출했는지는 나는 이건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북한은 그 수도의 교구 말고요 수도의 관할 구역 이외의 원산 쪽에 거기 말고는 이 평양교구하고 함흥교구만 있어요 근데 평양교구는 넓게 보면 서울 관구고요 그리고 함흥교구는 넓게 보면 여기도 서울 관구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구가 세 개고 그 아래 교구들이 또 있어요 관구 대교구가 대교구가 총 관할을 하는 게 광고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교구가 세 개가 있죠 서울 광주 대구 그런데 평양교구장은요 서울대교구장이 교구장 서리를 겸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가톨릭 서울주보 이런 거 각 교구별로 주보 나오면 이제 교구장의 그런 축전 강론이 주보에 실릴 때가 있어요 혹시 이제 가톨릭 서울주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이제 그 염축이 형님이 이제 그 축전 제일 밑에 서명을 할 때요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라고 서명을 해요 응 공식 그 공식 직함이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라고 돼 있어요 편제가 그래요 현재는 같은 이유로 함흥교구는 춘천교구장이 교구장 서리를 겸임을 해요 자 서울대교구장 편제는 최소 대주교고요 춘천교구장 편제는 네 주교예요 그러니까 교구장은 그 보통 지역교구장은 뭐 새로 주교가 되는 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주교 분이 주교가 되면요 원래는 이제 사제까지는 소속 교구에서만 이 본당을 옮겨 다니거든요 임지를 근데 주교들은요 교구를 옮겨 다니면서도 임지를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교구에서는 주교님들이 몇 분 있지만 그 지역 그 지역 나누는 사목 그 주교가 있고 총대리 주교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교구는요 근데 교구는요 주교님이 교구장 한 명이에요 그러다보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 현재는 대정교구장께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계신다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슬라이드 쇼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각자의 그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인이냐 군인이냐 아니면 뭐 가톨릭 신자냐 약간 이런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치고는 의로운 그 일을 한 선비사자를 붙여서 의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의병활동을 하는 동안 참모 중장이라는 역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중장이라고 중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군인 계급에도 중장 있잖아요 별세계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에서는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안중근 장군이란 호칭은 나는 군대 가서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군대는 장군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참 약간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되게 멘붕이었어요 호칭을 이렇게 다르게 불러도 되나 싶은 거 그랬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또 그 안중근 토마스라는 세례명이 있기 때문에 토마스 형제님 보통 그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앙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 김대만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에 제작을 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신앙적인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연결해 봤고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 증거자라고 오늘 개인적으로 호칭을 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댓글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거니까 그 댓글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자 그러면요 이제 2월 14일 안중근 토마스 증거자 사형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각자 기도 한 번씩 바치면서 오늘 이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부득이하게 작업 중에 갑자기 우리 집에 인터넷 신호가 갑자기 뚝 끊겨버려가지고 지금 이거 그 녹화하는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그 폰으로 USB 연결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겨우 지금 빌려 땡겨 쓰고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는 그 폰으로 인터넷을 좀 땡겨 쓰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뭐 급하게 녹화로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다음번 사심역사 컨텐츠는 다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